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삼재가 나갈 삼재, 마지막 삼재가 오는데요. 이 삼재들 중에서 좀 제일로 조심해야 되는 삼재띠들이 따로 있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적으로 이제 원숭이띠, 지띠, 용띠가 삼재였는데 이 삼재분들이 나갈 삼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와 부품 희망을 꿈꾸고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복삼재와 안좋은 삼재가 같이 느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삼재를 하더라도 안좋은 삼재와 좋은 삼재의 갭이라고 해야 되나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평등하게 힘든 그런 해였다라는 걸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복삼재에 드는 띠들은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더 긴망이 있는 상황이고 안좋은 띠들은 확실히 또 크게 눌리는 형국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눌려왔던 게 이때 다 한꺼번에 썰물 빠져나가시 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격차가 큰 해다라고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주각적으로 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주각적으로 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 커다란 나무의 기운이 태산같이 올라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써먹으려면은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만개를 시키거나 아니면 큰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를 패가지고 그렇죠? 때감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효용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녹록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큰 나무의 형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설픈 도끼지. 어설픈 꽃 가지고는 이 나무를 쉽게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 다스렸다 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큰 기운을 가져가는 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커지는 운기 자체의 그런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띠, 지띠, 용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숭이띠는요.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띠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도끼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기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이제 조금 그 도끼질의 힘이 약한 원숭이띠가 뭐냐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92년생이죠. 33살이 되는 임신생 원숭이띠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에 조금 녹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좀 제풀에 지쳐가지고 도끼질을 하는데 좀 힘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생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 내년에 좀 뭔가 일을 하더라도 너무 이제 한 번 도끼질에 힘을 빼지 말고 차분하게 그쵸? 항상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마라톤 하듯이 마치 40키로 되는 대장정을 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연초에 막 도끼질하고 아 안되네 하고 그냥 도끼를 놔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잡아가시면은 임신생 원숭이띠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짓띠가 좀 문제가 되는 형국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엔 이 짓띠의 운기 자체가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그런 성량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 우리가 수생목이라고 하죠. 나무에 물을 대가지고 더 크게 만든다. 안 그래도 패기 힘든 나무의 기운을 우리 짓띠 여러분들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든 거예요. 마치 큰 롯데타워 같이 이렇게 크게 만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쉽게 뭔가 벌목을 하거나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형국인데 그중에서도 진짜 힘든 짓띠의 두 명이 뭐가 있냐면은 84년생이죠. 41살이 되는 갑자생 짓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72년생이죠. 53살이 되는 인자생 짓띠가 있습니다. 자, 이 분들은 그러한 형태로 어떠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인간 사이의 12구설, 다춤, 경쟁, 그 밥그릇 싸움, 사람들과의 부딪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와의 격차가 크게 느껴지면은 아예 내가 덤벼볼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덤빌만 해.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내가 한 대만 더 때리면 넘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덤벼들다가 상대방의 술수에 넘어와가지고 힘을 힘들어 빠지고 나가는 기운들이 더 많은 남는 게 없는, 실속이 없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경쟁, 투쟁, 뭐 이런 거 다툼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형국이고요. 웬만하면 협동적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 동업, 확장 이런 형태로 뭔가 내가 일을 좀 크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초반에는 잘 되는 듯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용띠 여러분들 용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지띠분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이 큰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뿌리를 조금 흔들어가지고 나무의 기운을 약하게 해가지고 쓰러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용띠의 전략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긴 한데 그래도 그중에 이제 뿌리를 흔드는 기운이 약한 게 64년생이시죠. 61살이 되는 갑진생 용띠하고 그리고 52년생이시죠. 73살이 되는 임진생 용띠 여러분들이 얘는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큰 나무를 내가 흔들어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넘어트렸어요. 그럼 나무가 넘어질 때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꽝 하고 나오겠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내 몸에 상해를 있는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실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 몸에 부딪히면은 뭔가 수술이라든지 병원수가 되는 거고 사람들간에 부딪히면 관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망신수도 같이 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형국이다. 뭔가 뭐 내가 생각지도 않게 뱉었던 말들이 크게 뭔가 구설이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고 그냥 뭐 듣겠어 하면서 뭔가 뒷담을 했던 일들이 퍼져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되어가지고 나를 또 곤란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특별히 내내는 건강 사고수 조심하시고 내 말에 언행에 행동에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율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내년 나갈삼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은 띠들은 이제 뭐 좋다거나 기본을 하는 그런 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언급드렸던 다섯 가지 띠들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모든 사이클이 원만하게 돌아가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도 6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이 있듯이 이 12년 동안 돌아와는 사이클 중에 3년의 이 삼재의 운기에는 우리가 조금 쉬어서 다음에 해가 뜰 때 운기적으로 운기가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좀 힘을 아껴라 하는 때이다. 라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자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타리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하나의 노력인데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윤 저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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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월 고맙습니다. 요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